글씨의 감성을 담아서 캘리그라피는 붓펜이나 펜을 가지고 글씨를 쓰는 것들 예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인기가 많은 이유는 회계라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다 하나뿐인이라는 타이틀이 붙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고 계십니다 저희 50플러스 캘리반 커뮤니티는 재능기부와 사회공원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입니다 현재 작품전을 준비하며 공예에 대한 출품 및 젊은 사회공원단 학생들과 함께 서로 한걸음 다가서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원단 학생들과 함께 우리 캘리반 커뮤니티는 지역행사인 정동야행 축제 행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캘리그라피 공모전 행사에 참여하여 여러 차례 수상을 한 바 있고 탁상용 달력 등을 디자인하는 등 전문 캘리그라프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캘리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